한국국토정보공사 여기는 전 중국 대륙을 아우르는 모든 요리가 다 있는 곳 한 번 빠지면 태어나올 수 없다는 마성의 그 이름 지금까지의 매운맛은 잊어라 물을 지필 극강의 매운맛이 온다 굉장히 인기죠 마라 요리 제가 이걸 탱글한 족타면이 요만능간장에 푹 담가집니다 벌써부터 맛있어 목구멍으로 이렇게 식도로 확 내려가는 느낌 너무 훌륭해요 걸림이 하나도 없어 거침이 하나도 없어 거칠거리지가 않아 표면이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준비한 한정식 익숙하지만 격식 차린 음식입니다 시원하게 들이키는 그 물의 맛이 있잖아요 한정식의 하이라이트 등장 이게 정말 진정한 한정식이지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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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